어 아니 뭐야 범위가 왜 저래? 빨리 빨리 아아 살려줘 야 이거 너무 안 맞는데?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 거미가 그래도 때리기는 해요 안주고 뒤 해쳤나? 잡은거 맞죠? 와 구조 엄청 많이 썼는데? 바운에 들어갔던 때문인지 부인의 몸은 진에야 동화해버렸다 아 얘 부인이었어 얘가? 일단은 처리 성공 네 맞아요 거미는 어그로용입니다 도진이 끔찍한 몰골로 늘어져있다 죽어버렸는데요? 갯짝 속에 떨어져있는 무언가가 떨어져있어요 유쾌조 혈포 도진의 서책색 아 얘가 도진이었어 이름이? 저택에 서문을 빠져나가 산길을 올라오는 신사가 있다고 한다 그것으로 가면 뭔가 새로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서문으로 이어진 문에는 육식봉인이 걸려있다 이 일은 어쩐다 도진이 죽어버렸어요 파티원 한명 일단은 사망 일단은 괜찮죠? 일단은 괜찮아요 그냥 어 뭐야 어 밑으로 못 가네? 아 이제 돌아가야되는거야? 돌아가야되나봐요? 이쪽으로 가야되나보네 여러 번 걸리는거였어요 아 Stunde 괜찮겠다 이 쪽은 아니고 어설태 여기로 가야되죠? 여기로 가야되죠? 아 여기 아니에요 설마 스님한테 한번 갔다와야되나? 스님한테 한번 갔다와보세요 여기죠? 여기죠? 스님한테 한번 갔다와보세요 여기죠? 여기죠? 똑같은 얘기만 하네요 저 스님 죽는거 한번 보고싶은데 여기서는 안죽네요 아쉽게도 마가한야하람이타신교 간지자이보사교진 한야하람이타지시옥경고 자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겠죠? 아 뭐야 저거 자 이상한 녀석이 있는데 일단은 장비 장비에서 이제 이거 품어 빼요 품어 빼고 이걸로 바꿔 이제 평타로 적들을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인어같은 녀석 물고기같은 녀석이 있네 여기서는 확실히 음회장이랑 스토리가 달라지네요 슬슬 달라지고 있어 슬슬 달라지고 있어 이쪽으로 가야되죠? 어 아니야 여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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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방금 이제 뭐가 떨어져 뭐가 떨어져있던거 같은데 예 그런가요? 이거 그래도 저 어 뭐냐 지도가 잘 나와있어가지고 그렇게 헷갈리진 않는데 그렇게 막 엄청 헷갈리진 않아요 지도가 잘 돼있어가지고 살짝 북두칠성하고 시비지신 그거 퀴즈 퀴즈만 빼면은 어 그렇게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자 저기로 가야되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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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문쪽으로 가야되죠 서문쪽으로 슬슬 세이브 한번 해놔야될 것 같은데 세이브 지금 너무 안해놨죠 세이브 슬슬 한번 해야되요 자 잡지맙시다 괜찮으니깐 오 자 드디어 신사길 뭔가 새로운 곳으로 왔죠 새로운 곳으로 왔어요 여기는 지도 못 얻었어 오 이제 완전히 내 뭐냐 음회장때랑 완전 달라졌네 진행 방향이 진행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기서부터는 완전 밀수야 뭐야 이거 얘네들은 뭐지 어 언니가 여기 있네 에이 에이 풀스 풀스4 있어요 라이프 오브 블랙하이고요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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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賛同だけ 打つ木 神社へ行けば 何か手だてが見つかるはず そうしたら 行きましょう 外へ ねっ 父上は良いのか まだまだ 仕事は仕事があるそうで 分かりました 共に参りましょう 父上は死に後ろを 死に後ろを 二人の後ろを 頼むぞ 兄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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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いおい 兄弟 おいおい 兄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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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いしい 兄弟 おいしい 兄弟 サニー ライフオブタイーガー です あの 兄弟 とても おいしい 이 게임은 저장 많이 안해도 돼요 진짜 불의의 사고로 죽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죽지 않아요 피지컬로 통과하면 돼요 피로 젖은 천에 감싸인 실체가 누워있다 오래된 실체인 모양이다 한쯤 말라고 왓더 원숭이가 있는데요 뭐지 바로 일본 원숭인가 자 신사길 지도를 얻었어요 자 신사길 산 오두막 일단은 네 여기로 한번 가볼까 신치아 널부러져있다 신치아 널부러져있어서 못 지나가요 이쪽으로는 네 여기로 가야겠죠 신사길 북쪽 자 잠시가 자 점프 이동 올라가시면 되죠 오케이 여기서 저장 한번 할게요 저장 자주자주 해주자 어차피 지금 이제 많으니까 저장할 수 있는 배가 많이 있어요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아이템이 많이 있어요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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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쟤가 나한테 싸움을 거냐 뭐하는 짓이야 갑자기 왜 나한테 싸운거였는데 잠깐만 갑자기 싸운거로 언니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싸운거였는데요 다시 hee 자 요렇게 때려주고요 하기때문에 띄고 어우 어어 뭘 왤케 안 죽어? 후랴줍 자 이건 살짝 위험하니까 바로 또 물량 하나 넣어 주고요 두개 Exam המ 쫄쫄쫄쫄쫄 이제 잡지 손으로 오이오이 싸움을 거는거니 공 Babers은 그냥 지나가버렸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 뭐야 왜 길이 막혔어 또 길이 막혀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신 나무가 길을 막고 있대요 다른 길로 가야 되나 보다 이쪽 길로 가야 되나 보네 이쪽 길로 아까 실체가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못 가는 길 있었잖아요 거기로 한 번 가볼게요 오우 쉣 저건 또 뭐야 딱 봐도 네 피해가야 되죠 쟤네들은 상대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잘 피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마시라가 뭔데 자 일단 저한테는 뭐 네 전진뿐이죠 미친듯이 달려가지고 훈을 내주도록 할게요 뭔데 또 자 여기 뭐가 있는거 같죠 안에 상태를 살펴볼 곳이 없을까 여기서 살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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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거지 쓰읍 오우쉐잇 나 쳐다보고 있는데? 오우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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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싸워야돼 설마? 또 보스졌냐? 오햇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único식 사교사교 자 어떻게 혼을 내줘야 될까요? 네 한번 봅시다 카류 자 샌앤카라 요거를 갖다 써주고요 샌앤카라를 갖다 써주고 일단 요거 츄츄지오코 요거 써주고 세닌카라 써주고 보안 아 아 좀 아픈데 세닌 encompasses 오오오오오 sol 야 이거 좋지 않은데 이거 아 와 엄청 아프게 때리는데 아 이거는 좀 아니잖아 아 이거 좋은데요? 어어어어어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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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고 치고 있는거냐 어디 보고 치고 있는거냐 일단 다 썼죠 네 자 일단은 다 썼고 요거 한번 써볼까 오 오 오케이 해치었나? 잡은거 같죠? 아 죽였어요 일단 피해복하자 오 어 이쪽으로 이제 못 가네요 올라가려면 올라가려면 우츠키에게 나무 망치로 줘야된데요 여기 건네주면 되죠? 양해장 양해장에서는 네 좀 보스가 많이 나오네요 뭐야 우츠키하고 같이 다니네 양해장에서는 우츠키하고 같이 다니네 양해장에서는 아 여기 뭐 아이템 없어? 어 이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데? 여기 뭐지? 자 쓰러진 나무가 길을 막고 있죠 이쪽으로는 못가죠 지금 여기로는 못가요 10개의 토리 신사로 가는 길 쭉 가보자 누에 신사 뽕나무 밑 뽕이 가득한 곳이죠 여기 어 저기있다 아 아까 내가 만났던 쿠레아는 누구지? 아까 저랑 싸우던 쿠레아? 누에다 누에가 원래 저렇게 큰가요? 저렇게 안 클텐데 네 뽕나무가 문제해 뽕나무 네 뽕나무 동료사마 아 아 사쿠레아 주의분 주의분도 어선깐 도주 야마이니 오카사리다 모노도 니치오 사이니라れました 여기도 위험하데요? 여기도 위험하데요? 띠용 왜 나한테 맡기는데 야 니가 좀 처리해주면 안되냐?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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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나한테 다 떠넘기는데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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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도 지금 정상이 아닌것 같죠 딱 보니까 쟤도 이미 죽은거 아냐? 얘도 한번 이미 죽은거 같은데 느낌이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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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남자 죽은거 아니에요 원래? 띠용 어 사다리를 탄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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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지도를 좀 얻어야 되는데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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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뭐야 이거 이렇게 봐라 족들이 잠깐만 띠용 와 장난치냐?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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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주었고요 띠용 타브로마의 기록 둘 거울을 대자에 놓고 동굴을 열었다 잠깐만 삼면 토리의 가운데 있던 거울이 폭포가 떨어지고 있다는데 저 폭포를 갖다가 멈춰야겠죠? 폭포 멈춰! 폭포를 멈추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기 상태를 살펴볼 수 있겠죠? 일단은 지도를 찾는 게 우선이에요 이쪽에는 지도가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죽은 상태인 것 같다고요? 저 안 죽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괴짝이 하나 있는데요 뭐야 이거 몇 식봉인이라고? 칠식봉인? 길이 왜 이렇게 복잡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아니 여기 있지 길이 więks 그냥 빙글도는 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 길이 이곳은 이곳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이쪽으로 가야되나? 아 여기네 여기네 여기로 들어가야되네요 노예의 신사 입구 자 딱봐도 지금 소리가 나죠? 저거 보이죠? 움직이는 거 안녕 반갑다 그러죠? 아이씨 처리 성공 천천히 진행해보면 되죠 천천히 조사 좀 해보자 일단 이쪽에는 길 없고 이쪽에도 길 없고 여기가 입구인거 같죠? 이쪽에 뭐있냐? 길이 막혀있죠? 길이 막혀있어요 어 아닌가? 안 막혀있나? 이렇게 막혀있죠? 이러면은 정면 입구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노예의 신사 여기다 오케이 지도 여기가 본전이야? 여기가 본전이야? 본전이야? 자 뭐가 있는지 한번 쓱 둘러볼게요 이 안에 무엇이 있는 걸까 40봉인이 걸려있대요 1식부터 70까지 좀 다 가져오지 왜 안 가져왔냐 저 봉인 풀 수 있는 것 좀 처음부터 다 챙겨서 가지고 오지 바보같이 자 그러면 이거 왼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 같죠? 여기로 우츠키 집앞 이쪽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거 다 뽕이 문제야 뽕이 문제 뽕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뭐야? 뛰어서 내려갈 수 있을 듯한 돌계단이 있다 자 애치우기 성공 자 애치우기 성공 자 애치우기 성공 거의 살아나네? 호호 무서운 친구군요 이제 진짜 죽었겠지? 오케이 피가 잔뜩 흥건하게 흐르는 거 보니까 이제 진짜 죽었나봐요 이거 뭐 물약 좀 줘야 되는데 이거 나 지금 물약이 없는데 때리네 자 어떡해 집 자겠어요 딱 봐도 엄청 위험해 보이죠 여기 딱 봐도 매우 무서워 보이는 그런 집이죠 음회장이 쉬운 거였어요 여러분들 양회장 지금 얘로 플레이하니까 좀 어려운데 거대한 고치에 맥박이 뛰고 있다 뭐야 고치 큰 거 보죠 고치가 아주 크죠 안쪽에서 잠겨있는 듯 하대요 열 수가 없다고 그러죠 열 수가 없다고 그러죠 어 여기 뭔가 바짝 바짝 독해의 서책 제1권 아기에 관해서 그 특성을 조사했다 하나 비교 대상으로 동행하는 음향사를 이용한다 하나 정확한 힘을 보기 위해서 폐쇄된 곳에서 싸우게 된다 결과 아기가 패했다 부적이나 부채의 힘이 통하는 듯하다 미숙한 음향사에게 쓰러지는 점으로 위로 생각할 때 대단한 힘을 갖지는 않은 듯하다 다 아는 거 알려주지 말라고 모르는 걸 알려달라고 모르는 걸 목판에 달라붙은 채로 아기가 죽어있죠 음해장이 제 취향이에요 음해장이 제 취향입니다 음해장 스토리가 너무 섬뜩했어 이것도 아직 다 해보지 않아서 모르긴 하겠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 뭐야 뭔가 지나가는데 아 이번판 보스인가 보다 우츠키의 방 우츠키의 방에서 뭔가 많이 얻어야겠죠 스고로프판 음 오케이 하고 Q. 고치와 문을 봉인한 비단실을 비교한다. Q. 고치에서 뽑은 직후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Q. 몇 시간이 지나자 거의 같은 점도가 되었다. Q. 하나 강도는 비단실 쪽이 좀 강하다. Q. 주력으로 보아도 비단실이 조금 더 강하다. Q. 고치와 비단실은 역시 대단히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알 수 있다. Q. 비단실은 고치에서 나왔던 곳인가. Q. 꼬치에서 나왔대요, 꼬치에서. Q. 우츠케 일기. Q. 언니는 비오는 날에 몸이 아프다면서 방에 틀어박혀 있대요. Q. 부견세? Q. 레벨 redist Alois Q. 개머리를 가진세인가? Q.트가 poor lack 오면 최고의 스태me Q. 과거를 그리워하는세예요? Q. 과거를 그리워하는세 예약으로? Q. 뷸나무 꽃이 떨어지는 마을에 저 두 견세야 왜 사랑 아픈 맘에 우는 날이 얼마뇨 괜찮으니까 까마귀를 가져다 달라고 하죠? 보니까 언니가 벌써 죽어가지고 지금 까마귀랑 융합하려고 지금 까마귀 가져다 달라고 하는 거 같죠? 죽어서도 성장을 한다는 얘긴가 이거? 어릴 때 죽은 건데 분명히 자 노예 신사 창고 저기 적 돌아다니죠? 작은 아궁이가 있다 오케이 영매신수 영명량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창문 너머로 비릿한 냄새가 난데요 여기 보스방 있던데 아닌가? 자 여기로 지나갈 수 있죠 여기 보스 있던데였던 거 같은데 저번에 음메장에서 자 주술보 오니비 크레알기 이거는 저번에 봤던 거죠? 우츠키가 절벽 위에서 떠밀었다 이거 보고 이제 언니가 죽었다는 거 언니가 옛날에 죽었다는 거 그것도 우츠키가 죽여가지고 우츠키가 절벽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죽였다는 걸 기억을 한 거죠 아휴 왓더 자 방금 봤죠? 네 호시기가 지나간거 죽었죠? 아까 있던 남자 기원의 위협 교육 어색 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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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쳐다보는 거 아냐? 응 아닙니다 쟤랑 융합하겠다 도료 사람! 도료랑 융합할 거 같은데? 뭐야 이거 오이 오이 나 밖에 나가기 싫다고 또 싸워야 돼? 또 싸워야 될 거 같은 느낌이 어 뭐야 이거 고치가 갈라져 있는데요 고치야 갈라져 있어 잠깐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아 본전으로 해가지고 돌아서 가야 되는 거 같은데요? 아닌가? 이쪽으로 해서 돌아서 가야 되는 거 아냐? 이쪽으로? 도료 구하러 가야 되는 거 아냐? 이미 죽긴 했겠지만 한번 아까 그 살인사건이 났던 현장으로 가봅시다 뭔가 일어나려고 하죠? 보스전이야?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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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코야 아이코의 사이이 아이코의 사이이 아이코의 사이이 ...고解き明かしたんだが... ...이ささか書文字に夢中になりすぎたような... ...무가常に... ...고로されてしまったよ... ...고고でな... ...가이코をもっておられば... ...아야ういところであったな... ...어버려나... おまえと混じり合い... ...さらに重力を高めるのもよい... ...まいにつつまい... ...肉体が混じり合ってゆくかいかい... ...わたしが教えてやろう! おほいおほい! 아니 얘는 보스전い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あ、 sich 정말! あにも者少なんだよ? -これこうやって・・・ 왜 이러게 진짜야구 이거 호환 이상한 짓 하네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나 어디서 세이브 해놨지? 큰일났는데 이거? 헉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돼? 크흐 아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되네? 여기 뭐 싸우는 방법은 아니까? 네 빠르게 다시 갑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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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옮겨야지 아 그 원숭이보스 다시 잡아야 되네 토 나오는데 그 친구 원숭이보스한테 좀 그 뭐냐 이걸 아끼자 제가 볼때는 아까 전에 그 친구 있잖아요 방금 전에 싸.. 아까 방금 전에 방금 전에 싸우려다가 죽은 애 걔가 좀 쎄거든요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거지 이거 아 이쪽으로 가야 돼 원숭이보스한테는 제가 볼때는 그냥 근데 총타로 쳐가지고 잡아야 될거 같아요 좋은 무기 쓰지말고 자 여기 이렇게 쓱 지나가야되죠 아 뭐야 이게 죽는다고? 와 이거 말도 안되는데 아 아까 잘 지나갔었는데 아이씨 다시 서로의 다시 서로의 미즈니 우즈 다카라 고로모 잠깐만요 다시 켤게요 아 저거 딱 길막을 해버리네 그냥 아 저거 딱 길막을 해버리네 그냥 길막 당해가지고 죽었어요 아 거의 한 한 30분 한거 날라갔네 아 진짜 아쉽은거에요 진짜 아쉽은거에요 자 밀어내구요 어? 아아 와 진짜 미치겠네 아까 한 번에 통과했는데 여기 왜 이렇게 자꾸 죽냐? 자 세이버를 자주 해야겠구만 생각보다 부채가 많이 부려요 일단 안잡아도 될려나? 아 일단 잡아야 되겠네 잡아야지 저 안쪽에 있는 거 먹을 수 있지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방금 턱은 방금 떨어졌어요 중간중간중간중간중간중간중간중 간사ket 가슴을 잡아주면 꼼꼼히 일단 잡았어요 그래 이렇게 누워있지 어? 맷집 장난 아니네? 오케이 잡았다 좋았어요 일단 잡았어요 이거 챙겨주고 자 그리고 이것도 얻어주고 빨리 달립시다 아 열받네 보스의 일격에 당해버려가지고 30분 전으로 돌아와버렸네요 일단은 피해복화 해주고 자 여기 한번에 빠르게 지나갑시다 한번에 지나가자 한번에 자 이렇게 좋아 이렇게 통과가 돼야지 그래 아까 이렇게 한번에 통과했었는데 자 이거 봤으니까 옮겨주고요 빨리 갑시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야 이거 뭐야 아니 이거 거미가 불인데? 야 적은 안 맞는데 나는 맞아 야 이거 맞아 이거? 예치 자 자 자 자 자